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! 와 저게 훨씬 맛있게 생겼다 뭐든지 이거 남 먹는 거 보고 딸에서 시켜야 돼 음! 거부감 1도 없다 구독과 좋아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어 화장실 괜찮네 어 열린다 아 창문이 열리네요 희소식이다 싼 방은 창문이 없거든 아우 무거워 진짜 작아 방 정말 작다 잠은 잘 오겠다 잠은 잘 오겠다 호텔 옆인데 바로 재패니즈 커리 라이스? 비프 라이스 이거 늦게까지 하나 봐 숙희야 김 숙희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여기 이 나라 사람들도 다 일찍 자네 길에 사람이 없네요 여기 현지 시간으로 하면 한국이 1시면 여긴 12시거든 이거 뭐지? 요시노야 요시노야 아 네 시까지 하네 안녕 여쭈니 치하이 단점 여기 아니면 오픈? 여기 여기 메뉴 오케이? 어 오케이 봐도 모르겠다 라이스 아 라이스? 아 라이스 네 오케이 어... 어... 프라이드 프라이스 스튜드 같은 개념이라고 그렇군요 아 아까 거기 봤던 스키야 야시노야 두 거 거의 비슷해요 둘 다 그러고 보니까 컬이네 이게 뭘까요? 이거 아이스티 같아요 분명히 나 아이스티로 들은 것 같거든 먹어볼게 아 아이스티는 맞는데 이게 뭐야 이거 아이스티 한 방울 들어가 있는 맛이에요 당근이 있고 차돌박이 조금 있고 카레 요만큼 있고 밑에 다 밥이네 밥 엄청 많이 주네 카레는 그거야 코스트코 가면 파는 사각형 뭔지 알지? 먹어볼게요 집에서 카레먹고 있는 것 같다 맛 똑같다 그래도 소고기랑 먹으니까 좋네 그다음에 이거 뭔지 궁금하다 따뜻하네 와 이거 뭐지 분명히 먹어본 건데 이거 밥이 엄청 많아요 단백질 비슷해 단백질 비슷해 맛은 기름있고 맛있네요 기름에 데친 맛 옆에 손님 오셨어 주기 더 맛있게 생겼어 오 이거 뭐야 봐봐 이분은 김치 드셔 아 나 처음 먹었어야 되는데 뭐든지 이거 남 먹는 거 보고 따라서 시켜야 돼 계란찜 같네요 느끼한 김치 잘 드시네 김치 싹 삐았다 놓다가 생각너서 먹으니까 맛있네 그냥 배고플 때 지나가다가 도대체 먹을 때가 없잖아 그냥 한 끼 간단하게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카레입니다 지금부터 대만 편의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향신료 냄새 같은 게 엄청나요 컵누들 컵누들 누들누들 컵라멘 라면 라면 라면이에요 노 노 라면 노 라면 아 여기는 컵라면이 또 없네 와 브라보콘이다 딴 데 가보자 와 이거 좋은 냄새 난다 빵냄새 같은 거 여깄다 찾았다 매운 게 먹고 싶거든 이거랑 먹어보자 제로컬 에이 아이스컵 컵 컵 컵 컵 아이스 아이스 오케이 오 오 오 이렇게 많이 들어있냐 이렇게 세 개 들어있네요 땡큐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 차려 참게 야 우리나라가 이게 얼음이 잘 되어 있다 컵에다가 그냥 맛이 궁금해서 사봤어요 아롱사태 오육면에 들어가거든요 음 마라형 살탕 다네. 와 이거 맛있다.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고기가 컵라면에서 먹는 고기가 아니에요. 우리나라로 치면 돼지국밥집에서 먹는 그런 느낌? 거부감 1도 없다. 카레 괜히 먹었네. 그냥 이거 먹을걸. 와 이거 고기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. 이거 얼마였냐고? 109 대만 달러. 4732. 편의점에 있어요? 아 몰랐네. 맛있다. 진짜 이 나라는 이 국물탕 진심인 나라다. 와 이거 진짜 찐고기다. 찐 소고기. 좋네요. 밥 말아 먹고 싶다. 요거 한 개. 요거 한 개. 박제. 중국말 한마디로 할 줄 몰라도 다 된다잉. 여기는 팔달시장 돼지국밥집입니다. 뭐지 이거? 사람 진짜 많다 많아. 감사합니다. 오우. 베리 나이스. 부동주하요.